트랙샨 타는 스타 베스트 13일 부부도 차를 좀 좋아하십니까? 잘 몰라요 차의 모습이야 관심이 없구나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숙제로 이용한다는 이 차의 가격은요 약.. 100만 원 오오오오! 본인네 단 한 대뿐이라고 합니다 진짜 예쁘다 앱사 P사 M사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R사까지 총? 총만 원 약.. 천만 원 이 돈으로 경찰을 산다면 80대를 살 수 있는 거 난 못 타 나도 못 타 뭐 못 타는 진짜 예쁜 거 같아 처음으로 가는 기운 빠른 시일 내에 면허 딸려고 아 진짜?